자 오케이. 삼성스펙사오 목표가 달성. 삼성스펙사오 목표가 달성. 아마 더 갈거죠. 거래량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더 치고 올릴겁니다. 삼성스펙사오는. 삼성스펙사오 다시간다. 삼성스펙사오 목표가 달성. 다시 막 목표가 달성해줬어요. 쉽게 안빠지지. 오늘 지수가 저렇게 밀리는데도 지금 안빠지는거 보니까. 얘는 가 오늘. 목표가 돌파해주고 다시 추가상승. 좋아. 아따. 삼성스펙사오는 뭐 사정없이 하늘을 뚫고 가불구마. 삼성스펙사오는 뭐 가불었어. 내가 간다 그랬지. 조일알미늄 급등. 갔다. 조일알미늄 돌파. 아따. 힘드네. 조일알미늄 돌파. 자 오케이. 김치찌개값 벌었다. 커피값 벌었다. 숫자 1번 한번 눌러라. 형 기분좀 좋아지게. 좋아. 풍악을 울려라. 아 코스피 코스닥 미친듯이 빠지는데. 지수 빠지는거 대비 진짜 잘 버티는거에요. 지금. 자 장시 시작했습니다. 현재시간 9시 0분 삼성스펙사오. 7650원. 목표가 7880원. 손절가 7300원. 아 이거 진짜 복불복이다. 이거 복불복인데 한번 가볼까. 아 이거 가자. 자 조일알미늄. 9시 4분 조일알미늄. 2400원. 자 목표가 2470원. 손절가 2260원. 자 오늘은 삼성스펙사오와 조일알미늄 두개만 보는 걸로 합시다. 이거 말하는거잖아요. 지금 이거. 이거. 이게 뭔 차트냐고 지금 물어보는거잖아. 이거 AP트레이더라고. 자체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이에요. 궁금하신 분들은 1833-6014 전화하세요. 저도 이걸로. 이걸 쓰고있기 때문에. 잘간다. 삼성스펙사오 잘가네. 자 오케이. 삼성스펙사오 목표가 달성. 삼성스펙사오 목표가 달성. 아마 더 갈거죠. 거래량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더 치고 올릴겁니다. 삼성스펙사오는. 삼성스펙사오 다시간다. 삼성스펙사오 목표가 달성. 다시 막 목표가 달성해줬어요. 쉽게 안빠지지. 오늘 지수가 저렇게 밀리는데도 지금 안빠지는거 보니까. 애는 가 오늘. 목표가 돌파해주고 다시 추가상승. 좋아. 아따. 삼성스펙사오는 뭐 사정없이 하늘을 뚫고 가불구만. 삼성스펙사오는 뭐 가불었어. 내가 간다 그랬지. 자 조일알미늄 자리가 지금. 조일알미늄 저 자리가 지금 오늘 복불복짜리에요. 뚫어주느냐 못뚫어주느냐. 고점 돌파하면서 시원하게 날아가느냐. 아니면은 밑으로 다시 한번 빠졌다가 정리하고 올라가느냐인데.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됩니다. 조일알미늄아 올라라. 부처님이시여. 한번만 도와주셔서 올라간다. 가능할 것 같은데. 가자. 좋아. 고점 돌파. 가자. 부처님 한번만 도와주세요. 조일알미늄도 간다 얘들아. 조일알미늄 급등. 간다. 조일알미늄 돌파. 아따 힘드네. 조일알미늄 돌파. 자 오케이. 자 오늘 김치찌개값 벌었다. 커피값 벌었다. 에브리바이 소리 질러. 자 김치찌개값 커피값 벌었다. 숫자 1번 한번 눌러라. 형 기분 좀 좋아지게. 좋아. 풍악을 올려라.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금전운과 대박운을 위해서 자 이거는 금전운 부적이에요. 이거는 금전운 부적. 이거는 만사 형통 부적. 양쪽에 부적을 1씩 다 끼고. 자 오늘도 쌍부적과 함께. 됐스. 오늘 깔끔하게 두 종목 모두 다 성공 완료. 아 코스피 코스닥 미친듯이 빠지는데. 코스피와 코스닥이 미친듯이 빠지고 있어요. 잘 버티네 그래도. 삼성스펙 사우도 그렇고 조일알미늄도 그렇고. 지수 빠지는 거 대비 진짜 잘 버티는 거예요 지금. 자 무료촌 종목 매매가 힘드신 분들은 VIP로 오시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. 1년에 100만원입니다. 회사로 문의주시면 돼요. 1년에 100만원이니까. 더 자세한 상담은 저희 직원들과 하시길 바랍니다. 궁금한 거 회사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. 1833-6014로. 코인테크가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. 코인테크도. VIP 회원님들 코인테크. 우리는 최소 20% 보고 들어간 거예요. VIP 회원분들은 기다리세요. 우리 코인테크 하나 들어갔잖아요. 그리고 지금 또 보고 있는 거 있어요. 2차전지 종목. 2차전지 종목 보고 있는데. 지금 코인테크를 하나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안 드리는 겁니다. 시장 좀 빠지고 나면 제가 들어갈 생각하고 있으니까. 차분하게 여러분들 개인 매매 하지 마시고. 제 종목 기다리도록 하세요. 아시겠죠? 제 종목 기다리고 있으면. 제가 추천 나가도록 할 테니까. 기다리도록 하세요. VIP 회원님들은. 프로그램 문의는 회사로 전화주세요. 이거 제가 쓰고 있는 건데. AP 트레이더라고 저도 쓰고 있는 겁니다.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물어볼 거 있으면 회사로 전화주세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. 1833-6014.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. 자 월요일 첫날이었는데. 그래도 어찌됐건 결과가 좀 좋게 나와서 다행입니다. 시장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중이고요. 당분간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. FOMC 결과 나올 때까지는 절대 매매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. 아시겠죠?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갈게요. 오후 시간 잘 보내시고. 내일 아침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갈게요. 감사합니다 항상 아침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살펴들 들어가세요. 안녕